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입니다. 오늘은 주식농부 박영옥의 주식투자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슈퍼개미 박영옥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천억대 슈퍼개미 주식농부 박영옥이 말하는 주식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 번째는 저평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박영옥 씨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이 전부 다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주식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슈퍼개미 주식 고수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주식투자를 좀 한다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식농부라는 타이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의 그 투자법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슈퍼개미 박영옥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삼천리 자전거, 두 번째는 안랩, 세 번째는 고려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박영옥, 주식농부이자 슈퍼개미인 박영옥 씨는 이 세 가지 종목에서 큰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큰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종목을 사게 됐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이 종목은 박영옥 씨가 자전거의 레저 스포츠화를 예측하여서 투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자전거는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화가 되겠다고 예측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근거로써 1,5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장기적인 소외주였다는 거 누가 자전거주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2007년 여름 4대강 자전거길 조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더 이 책에 나온 부분을 보면 2004년에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의 주가는 436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436원짜리 종목이 32,620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이게 몇 배죠? 7,8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레저 스포츠화 우리 실생활에서 늘어나는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그게 이제 5배 이상의 큰 수익을 돌아온 아주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써 이 주식 투자자의 시선이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보시면 최저가가 436원인데 이때 박영옥 씨가 투자한 건 아니고 이 436원에서 거의 10배 정도 뛴 4,000원대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이 4,000원대 보면 저만 해도 사실 보세요. 이 436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기가 이제 보면 한 3,000원, 4,000원 되겠죠? 그럼 벌써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 투자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 투자 무서워서 못하죠? 그런데 박영옥 씨는 이거는 더 갈 수 있다. 앞으로 자전거 투자 산업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서 이제 이때 들어가신 거죠. 이때 이 정도쯤에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3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8배, 7배 이 정도 수준의 수익을 이제 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박영옥 씨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최저가를 보고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투자 못하는데 박영옥 씨는 정확하게 아 앞으로 자전거 산업은 더 유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측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버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안랩입니다. 안랩. 안랩은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창업한 회사죠. 박영옥 씨가 이제 안랩을 매수한 가격은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3만원 선에서 모두 매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의 수익을 보신 거죠. 그 이후 근데 안랩이 1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박영옥 씨가 1만 4천원에 사가지고 3만원에 팔았는데 그 팔고 난 뒤로 안랩이라는 주식이 16만원까지 올라갔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슈퍼기물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안철수라는 대선후보의 대선 테마주로 안랩이 묶여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박영옥 씨도 실제로 250%의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3개월만 더 늦게 매도를 했어도 무려 900% 9배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박영옥 씨가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아깝지 않냐 3개월만 들고 있었으면 거의 8, 9배 거의 10배 가까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아쉽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박영옥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판단은 매우 옳았다. 왜냐하면은 물론 테마주로 묶여서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 250%를 이익을 보고 나왔을 때 이미 충분히 기업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점 가치 측면에서 나는 제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안내비 차트입니다. 실제 최저가가 5,160원 박영옥 씨는 이때 투자했으니까 이거 얼마 정도 되려나요? 아까 나왔을 때 15,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최고가 16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박영옥 씨는 여기서 팔아버린 거 그래서 2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안내비 저점 가치는 여기 한 2만 3만원 수준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영옥 씨가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종목은 고려개발이라는 투자입니다. 고려개발 고려개발이라는 종목인데 고려개발 투자에서 이제 최고의 위기와 최고의 기회는 9.11 테러였다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박영옥 씨는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위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9.11 테러가 이제 터지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빨리 내 주식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막 한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눈너너두 투매를 할 때 지금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매입을 한 게 이제 박영옥 씨입니다. 그래서 2001년 평균 5천원대의 고려개발을 삽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만 5천원에 팔게 되는데 총 3배의 수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일반인들은 지금부터 와 박영옥 씨가 고려개발을 사서 3배나 수익을 보고 팔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보다는 3년의 시간에 주목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배 수익 본 것보다는 내가 3년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투자했다라는 것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2년 초에 이 고려개발이라는 그 종목이 8,3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3년 봄에 이 8,35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4천원대 중반까지 또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보통 팔거든요. 아 이 종목이 끝났나보다 하고 그런데 박영옥 씨는 팔지 않고 이 고려개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3배의 수익을 보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박영옥 씨가 투자 기간이 아까 말했듯 3천원대에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의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이 하락 기간에 보통 사람들의 심지가 뭐냐면 여기서 못 팔고 나왔으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면 정고점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팔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옥 씨는 내가 평가한 고려개발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치가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고 15,000원 대에 팔고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 뒤로도 고려개발은 4만 2천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영옥 씨는 크게 세 가지 종목 삼천리 자전거 안랩 고려개발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봐서 지금의 슈퍼 개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옥 씨가 주식투자자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미 대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지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봤는데 주가 하나 차트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어. 이러면은 이 종목은 바로 사지 말고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이제 폭등 뒤에는 늘 조정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2주 동안 60% 가량 상승했던 안랩도 이후 50%의 하락 조정을 보였다는 거죠. 거래량 줄어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 조정을 하지 않고 내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때는 아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이건 내 종목이 아니구나. 그냥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좀 괜찮게 본 종목이 살펴봤더니 이미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면은 조금 지켜보라. 폭등 뒤에는 늘 조정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영웅 씨는 주식을 사놓고 1, 2년 정도 지켜본 뒤에 좋은 기업이란 확신이 들면 투자해놓고 2, 3년을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괜찮네 하면은 조금 사놨습니다. 그리고 1,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지켜본 후에 2, 3년을 이제 기다리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결국에는 폭등에 의해서 고점을 잡는 그런 실수를 줄여준 거고 그래서 이 방식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딱 보는데 이 종목이 이미 한번 폭등을 했어. 이러면은 조금 지켜보시고 조금 조정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라. 박영옥 씨가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마트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죠. 이렇게 명쾌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옥 씨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는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복잡하거나 혹은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동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해가면서 투자 종목을 발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1500만 원 하는 상환용 자전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자전거 운송률이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독일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일본의 독일처럼 자전거의 뭔가 이용률 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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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고가의 자전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는 굉장히 낮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자전거 보급률이 올라가고 고가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 소외주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여름에 MB정부죠. 그때 4대강 자전거길 조성 가능성 그리고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신설 이런 전체 덕분에 삼천리 자전거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면서 2000원대 후반에 했던 주가가 불과 두 달 만에 5000원을 돌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지라 아 여덟 가지 질문 투자하기 전에 여덟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놓고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질문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두 번째는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 세 번째는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네 번째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다섯 번째는 성질 공시를 하는가 여섯 번째는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일곱 번째는 경영자는 누구인가 여덟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되어 있는가 이 여덟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갖다 놓고 한번 답을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 전망이 밝다. 그리고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배당을 적정하게 해오고 있다. 그리고 성실하게 공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경영자가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보니까 저평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놓고 여덟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모두 다 괜찮다라는 답이 나오면은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 여덟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섯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관심 있는 기업의 그 공시 그 다트라 네이버 증권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몇 년간의 공시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해당 업종 그 기업이 속한 업종과 해당 기업에 대한 뉴스를 쭉 검색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주총회와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서 그 기업의 경영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비전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참석해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식 담당자와의 인간적인 소통을 하라는 거죠. 그 주식 담당자들은 그 기업의 IR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거시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증권 관련 사이트에 가면 해당 종목에 대한 게시판 보기 그래서 우리 네이버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그 종목을 쓰면 종목 토론방 뭐 이런 종목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적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하시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여섯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공시 읽고 보고서 읽고 뉴스 찾아보고 주총 참여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판에 들어가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주식 스터디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저평가 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저평가 기업을 찾는 법에 대해서도 박영옥 씨가 주식 투자자의 시선은 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R을 기준으로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기업이 있다. 대부분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소외되어 있어서 거래량도 적다. 수준 낮고 성급한 투자자는 이 정도면 반값이다 라며 매수를 한다.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찾아볼 것이다. 과거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역시 다 이유가 있어라며 등을 돌린다. 여러분들은 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기업을 보셔야 한다. 소외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합당한지 파헤쳐봐야 한다. 치명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소외되어 있게 내버려 둬야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또 지금은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 3년 후에는 해소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 큰 기회를 잡은 것이다.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때도 있다. 소외 업종이 제조업일 때는 주가가 주당 순 자산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이 업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등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점점 주목을 받을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러분과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다.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 몇 개월 후에 당장 주목받는 업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년 후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업종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업종의 미래가 보인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저 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위험이 있어도 낙폭이 적다. 또 주당 순 자산 역시 높음으로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배당을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나 업종의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악재가 있으면 낙폭이 크다. 그래서 저평가 기업을 찾는 방법 일단 PER 같은 것을 기준으로 봐서 수치적으로 낮은 기업을 찾아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낮네 하고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낮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낮을까? 과거의 주가가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그 낮은 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종목을 우리가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합당한 이유가 마땅히 없다. 이유 없이 주가가 낮아져 있거나 혹은 굉장히 그냥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하면 우리는 이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유다 하면 그냥 그 정도만 관심을 끊으시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회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나중에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투자 리스트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시대에 완전 맞지 않아서 뒤떨어져가지고 끝난 거라면 역시 우리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이 업종이 앞으로의 시대 변화 속에서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뭔가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쌀 때 이렇게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일찍 들어가서 투자에 오면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시기가 오면 그 기업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부각되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3배, 4배, 5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백용욱 씨의 그런 투자 성과들을 우리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좋은 기업을 발굴하셔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박용욱 씨의 주식 투자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박용욱 씨의 책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신동부 박용욱의 투자법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박용욱 씨의 투자법을 따라서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꿈꾸려다 보게 성장을 느끼는 경제대자의 자격의 성장에 대한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